K파츠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경기도의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 공동 브랜드인데요. 품질과 안전성 모두 우수한데다 부품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호응이 좋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가 K파츠 홍보를 위해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다양한 인증 대체 부품을 구경하고 서킷 주행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영하의 추운 날씨지만 참가자들의 열기로 뜨거운 곳. 지난 7일 용인 AMG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K파츠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한쪽에서는 직접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서킷을 주행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한창. K파츠는 경기도의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 공동 브랜드입니다. 부품 수리 비용을 줄이고 부품 시장 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순정 부품 위주의 공급 체계가 확고해 인증 대체 부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가 이번 페스티벌을 개최해 K파츠의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해 나선 겁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돈에 있는 중소 부품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실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중소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돈의 부품 생산 기업들 입장에선 이번 페스티벌이 매우 반갑습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제품이지만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증 부품에 대해서 안전하고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고 이런 면을 홍보를 하려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인증 부품을 많이 미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인증 대체 부품은 기업의 주문 생산 부품과 동일하다고 국토부의 인증을 받아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가격은 최대 65%나 저렴하면서도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신부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K-파츠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습니다. 일단 품질도 보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무엇보다 안 나오는 부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 있다면 무조건 이건 사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차에 꼭 맞는 합리적인 부품 K-파츠. 자동차 수리 분야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